총총토끼님 제보에 따르면 귀여운 아들래미와 딸래미를 두고 있다는 동현 아 맞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기타 아들래미 그렇다면 기타로 팬들을 위해 노래를 연주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제보해 주셨어요 곡 제목은 세레나데 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항상 우리 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리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싶다 우리 팬분들도 저에게 노래를 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로 약간 팬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곡입니다 펜션 같은 거구나 네, 펜션 같은 거구나 네, 자작곡 매일 매일 밤 듣고 싶은 너의 세레나데 몸처럼 따뜻함을 담은 웃음에 나 미치겠어 숨이 막혀 행복해 한 달이 났어 온종일 듣고 싶은 너의 세레나데 이 세상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워 평생 나를 위해둬야죠 베이비 sing for me 네, 아까 이런 야 야, 자꾸 목록이 있네 목소리 너무 We are K-POP M-NET We are K-POP M-NET we are K-POP M-NET